백두산 내린내 우리 서울을 흘리고 방에 중불은 물 밤돌아주는 물 친구들과 한 방향을 보며 배움의 길을 손잡고 함께 가면서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. 3.1운동의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히는 몇 안 되는 학교예요 자랑스럽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이번 초등학교는 백년이라는 큰 걸음으로 첫년을 앞장서 준비하는 가평교육의 선도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합니다. 2.1운동의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2.1운동의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2.1운동의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2.1운동의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